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블링크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저희 블랙핑크에 위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위버스는 블랙핑크가 전세계 블링크와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위버스에서 포스트와 모먼트를 통해 저희의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확인해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로 블링크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버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면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위버스에서 재미있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해요. 블랙핑크 위버스는 partnered with our world wide links에서 opened. please join 위버스와 함께 함께 나눠서 Hagrid's special moments together. 블랙핑크가 여러분곳에 있는 곳에서는 위버스에서ウィ버스에 있게끔 владель 것 같습니다.